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또 일요일이죠? 오늘 또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전달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댓글에 딴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다, 누구나 다 한다 그런 식으로 딴지를 좀 거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패싱해도 됩니다. 패싱해도 되니까 그냥 딴지 걸지는 마세요. 안 달아도 되니까 굳이 그렇게 저한테 티낼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분들과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억지로 다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전원쌤의 이야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돼요. 진짜 좋은 관계는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염정아 배우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 신혼 때는 궁금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어요. 하덥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지진다고 해가지고 상대에게 품었던 궁금증이 싹 풀린다거나 그런 하는 일은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만 중시해서는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상대방을 속속들이 다 알려고 하는 대신에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서로 배려해 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친한 관계라고 해서 꼭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깨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이해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이 존중하는 관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친한 사이를 일컬어서 부엌에 있는 숟가락 개수도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불편하고 거북한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좋은 관계의 의미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공유하는 게 좋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지킬 건 지켜주는 게 좋은 관계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고 서로 배려할 때 오히려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거리는 서로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거를 잘 지키는 분들이 나중에 꼭 성공한다는 거 아주 뼛속까지 새겨 들으시고 이렇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삼성자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떴어요. 장이 끝나고 떴는데 월요일 출근길에는 과연 오를까요? 여러분? 슈팅을 할까? 상당히 궁금해지죠? 일단은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재고 등을 위해서 약 10조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 9조 3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후로 벌써 7년만이네요. 7년만 최근에 4만 전자 찍었죠? 4만 9천 9백원 하여튼 4만 전자를 찍는 등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한 주가 방어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주가 방어죠? 방어. 방어 의지랍니다. 주가 상향 의지가 아니고 방어 의지야. 하도 빨리 빠지니까 주가 더 이상 못 떨어뜨리게 하려는 취지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취지로 해야 하는데 주가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로 했다는 게 조금 그렇죠.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발표는 지난주 모든 장이 마감된 이후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장 영향은 오는 18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삼성자 주식에 대해서 적감에서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증권세에서 떠들어 대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난 15월 이사회를 열었고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할 거다. 그런 계획을 의결했어요. 의결. 그렇게 공시를 했고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가지고 전량 소각한다. 전량 소각한다. 오는 18일과 내년 2월 17일 장례 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가 5,014만 4,628주 우선주는 691만 2,036주인데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시에 주주가치 재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그런 시기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실적 부진에 이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라서 미중 갈등 심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전망 등이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네요. 올해 들어서 한종이 부회장하고 전영현 부회장 등 이런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면서 책임경영에 나섰는데 주가는 연일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더라도 10만 주씩 5만 주씩 산 것도 아니야. 사려면 그렇게 사야죠. 그게 진정한 책임경영이지 만주 사고 그게 무슨 책임경영입니까. 솔직히 저는 쪽팔립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책임경영입을 하려면 한 5만 주 10만 주 사주하는 거 아니야. 부회장급 되면 전날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을 했고 시가총액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날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자의 유입이 등이 힘입어서 6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5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은 앞서서 2015년 10월 중장기 주주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11조 4천억 정도의 특별 자사주 매입과 소각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어요. 2017년에 9조 3천억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50%도 소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 이 같은 노력으로 삼성의 발행 주식수는 2015년 말 대비 보통주 12.54% 우선주는 20.1% 감소했습니다. 최단 가치는 높아졌고 주가도 2015년 말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가가 솔직히 막 팍팍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급등하면서 불기둥 때려도 좋겠는데 그런데 좀 찝찝합니다. 과연 또 오르면은 외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 또 외인들이 막 사가지고 끌어올리다가 또 다시 또 폭락시킬까? 뭐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요즘 국내 증시가 미국 대선 뒤에 트럼프 쇼크로 시청이다 보니까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쏠립니다. 그래서 탈국장이에요. 탈조선, 탈국장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보면은 13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이 1017억 4,6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요. 우리 돈으로 142조 5,700억이에요. 지난 7일보다도 3억 8천만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같은 날 기준 시가총액의 약 47.2%에 달하고 또 코스피 2등인 하이닉스의 시총을 추월했죠. 이 종목별 보관액을 보니까 테슬라가 많더라고요. 180억 5천만 달러 엔비디아 130억 3천만 달러 애플 44억 5천만 달러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을 많이 삽니다. 이렇게 국내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매력적이라는 거죠. 실제 미국 S&P500은 14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에 32.3% 뛰었고 같은 기간 코스피는 0.67% 코스닥은 13.7% 하락을 했네요.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박스건에 갇힌 국내 증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낙폭이 두드러졌고 한국글에서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은 15일 기준 1,973조입니다. 2,000조를 믿더라요. 쪽팔리는 거예요. 솔직히 엔비디아 시총이 4,000조가 넘으니까 엔비디아 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총이 하여튼 1년 전 수준으로 돋아들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랑 보조금 철폐 정책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한국 주력산업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트럼프 악재 악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이 당분간 강화될 것이다. K주식 안 할 거다. 앞으로 K주식 하면 호구다 호구. 호구 인증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한국 주식 안 할 겁니다. 무조건 미국 주식 할 겁니다. 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K증시 코스다 코스피가 좀 살아나 했는데 자꾸 이렇게 탈출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개미 탓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기업 오너들 탓이 커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 하여튼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주가 조작이 나오고 횡령 배임 엉뚱한 거 막 터지지 않습니까? 자꾸 터지고 오너들 장난질하고 물적 분할을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K증시에서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유념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괜히 어슬프겠다가는 그대로 박살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